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 오늘 본문의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빛의 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보여주기 위해 다른 복음소의 저자들보다 훨씬 더 오래된 근원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태초는 처음과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말씀과 있었고 3절의 표현처럼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호공에 울리다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실 뿐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누가 뭐라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모든 생명이 생겨났으며 이러한 모든 창조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론도 관념도 아닌 실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지식과 경험 안에 머무는 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지식과 경험 속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대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단순히 창조사역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도 그에게 속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생명이란 단어가 36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이 빛을 드러내지만 세상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생명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증인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 증인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그의 일생을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배척받던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빛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주어진 일을 감당함에 있어 영광의 자리에도 있지 않고 타협하는 자리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죄로 어두워진 세상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무리 실존하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죄로 어두워진 마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한낱 지식과 경험에 제한된 호상에 불과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하고 실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피상적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능력도 살아계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한해도 이 하루도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수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진 내게 허락하신 사명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성도답게 그 생명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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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